사용법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평탄 클립을 끼워 간격을 맞추고 평탄 쇠기와 집게를 사용하여 타일을 평평하게 조절합니다 시공 후에는 옆면에 충격을 가해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툴리버 타일 평탄 클립은 작업 결과물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초보자도 준 전문가 수준으로 깔끔하고 평평한 타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과 꾸준하게 전문가 분들에게도 나가고 있으니까 사용법이 간단하여 셀프로 시공하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사용법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평탄 클립을 끼워 간격을 맞추고 평탄 쇠기와 집게를 사용하여 타일을 평평하게 조절합니다 시공 후에는 옆면에 충격을 가해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툴리버 타일 평탄 클립은 작업 결과물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초보자도 준 전문가 수준으로 깔끔하고 평평한 타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과 꾸준하게 지금 전문가 분들에게도 나가고 있으니까 사용법이